92시간이 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내가 월급 줄게 자 받아 하이틴 줄었잖아 하이틴 누구 뽑았다고 했지? 그렇게 웃는 거 같다 즐거워? 원래 170만원, 180만원, 200만원 주기로 했는데 이러한 시간이 줄어들었잖아 줄었다고 들었다고 네가 만세 불렀잖아 그치? 니 월급이 줄었잖아 68만원만 받으라고 새끼야 빨리 퇴근해 미리 먼저 가 다음 알바등 책은 또 써야 되니까 이거 받아 가